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헬스케어입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주주분들 아침에는 살짝 흔들렸는데 시장은 바로 반등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포트도 나와주고 그랬어요 예상보다 컸던 미국 트룩시마 가격 하락 이러면서 목표가에 대해서도 사실 나와줬었고 여러가지 키워드가 나와줬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리포트는 목표가 하향조정입니다 박경욱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가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수급상황 먼저 봐야죠 이들이 매도 리포트를 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포지션을 잡아줄까요 투신 연기금 매수에 들어가주고 있고 외국인 10만주 팔고 있었는데 5만주 가까이 다시 회수를 해나가는 모습이구요 결국 매도 리포트 내고 기간 투자자들은 매수 포지션이고 외국인들은 오전에 팔았다가 다시금 판물량의 절반 이상을 회수를 해내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저는 리포트와 뉴스를 그렇게 그다지 크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건데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내고 실제로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일치단계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정도까지는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구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눌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돈의 유입이 들어와주고 난 뒤에 분봉상으로 그렇게 팔아먹은 흔적도 없는 상황에서 음봉 늘림을 한번 주고 있습니다 매도 리포트 한두 번 보신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딱 고점 뚫어주고 형성해주고 저점 높여주면서 올라가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 상방의 분봉이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가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합병 이슈가 얼마만큼 주가에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리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만수주분들 충분히 심심하실 수 있으신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브긴제TV 10주 이제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를 잡아 봐주지 않겠습니까 VIP와 똑같이 일주일 무료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댓글 보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 있구요 무료중고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 셀트레는 스퀘어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만 구독자 이벤트로 VIP분들과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브리핑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이게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게 실적을 받쳐주는 기업군들은 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력이 뒷받침 되어주지 못한 기업군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셀트레는 스퀘어 미국 트럭시마 가격 하락이 크다 보니까 목표가 하얀 리포트가 사실 나아졌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반영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구요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 시뮬러 기업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문제에요 아 이 약 개발하면 대박난다 100조원 규모의 시장에 진출한다 막상 개발하고 진출했어요 그러면 아 시장 점유율을 20% 달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20% 달성을 못하고 15%를 달성을 했다 그러면서 주가 폭락 아 15% 이상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렸는데 아 생각보다 약가 하락, 가격 하락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실적지에 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주가 하락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유난히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이 바이오 업종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기준 잣대가 너무 높다는 거죠 기준 잣대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마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 고점에서 분암에 대해서 수익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여기서 고점을 못 잡아줬다라고 고점을 왜 체크를 안 해주고 매도하라고 얘기를 안 해줬냐고 되려 막 성을 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이때 당시에 사실 그런 기준이랄까요? 역사적 고점을 왜 못 맞추냐? 너희들은 전문가 아니냐? 사실 요런 사실 느낌이지 않을까 조금 기준 잣대가 도를 넘어서진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러모로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겪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게 안정화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정화돼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더 평가받고 적응이 되는 시점이 딱 되게 되면 합병 이후에 저평가가 되어왔던 셀트리온 그룹들의 다시 한번 움직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기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저희 허빙제TV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를 맛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VIP와 똑같이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유튜브 댓글 보시면 저희가 파워터 채널 링크가 있고요 무료 종목 신청을 누르시고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고 왔습니다 이정도까지만 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